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한데요. 때마다 돌아오는 식사시간은 부부에겐 가장 곤욕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. 내가 앉아서 밥을 못 먹어서 누워서 여기서 우리 아저씨하고 밥을 먹어요. 이게 제일 편해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흐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요 이런 게 다. 먹으면서 아무리 흐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먹는 거예요. 점점 심해져가는 통증 탓에 이젠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할머니.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데 팍팍한 현실이 늘 발목을 붙잡습니다. 콩나물국 하나 있으면 묵은지 통해서 준 건 그 김치에다가 콩나물국 한 가지 먹고 또 계란 하나 쪄주면 거기다가 이제 계란 찐다는 그 국도 없이 그렇게 해서 김치하고 해서 먹고 이런 식이에요. 제대로 차린 것 없는 단추란 밥상. 그마저도 불편하게 누워서 먹는 일이 태방인데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화제 없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. 짜디짠 인생살이. 특히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십여 년 전 착하고 살가웠던 아들마저 잃은 부부에겐 더 쓰리고 가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쉽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. 밥을 먹고 나를 끝리는 날입니다. 심지어